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마음이 결코 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넋들, 이태원에서 압사와 참사를 당하는 우리 젊은 넋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조작 정권이 아니라 미러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치기 위해서 온갖 언론을 동원해서 미러 정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권이 있나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요즘 한국 언론 보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외신을 하나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AFP와 프랑스죠.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중이 모이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고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은 군중 통제에 명백한 결점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FP 통신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해외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이제는 완전히 발을 빼기가 뭐하니까 양비론에서 이제는 미러로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 젊은이들 거기 왜 놀러 나갔느냐?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한국의 명절도 아닌데 왜 그랬느냐?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러한 무도한 정권과 언론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국가와 재난의 문제를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생각인데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출연합니다. 박찬대 의원. 민주당의 지금 이태원 압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언론에 출연, 언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참사 이후에 처음 언론에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출연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기대도 하고요.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죽어간 국민들을 위해서 싸울 것인지 박찬대 의원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지옥철 특히 아침 출퇴근 러시아와 지하철이라든가 지옥철 타시는 분들 그런 생각 다 드실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젖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어버렸거든요. 나도 죽을 수 있었다. 이태원에 가셨던 그 수많은 분들 나도 죽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더 트라우마에 걸리고 있다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요즘에 각종 언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에 이 밀집지역에 대한 트라우마, 지옥철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일본의 조선 침략전쟁은 없었다고 했던 여당의 대표 정진석. 살짝 운을 띄웁니다.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술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지켜봐달라고 살짝 운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분향소가 전국으로 재빠르게 설치됩니다. 영정사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조문정치. 조문정치 좋아하는지 출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문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반 9시 30분에 제일 먼저 윤석열, 김건희가 또 나타났습니다. 조문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수 총리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또 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과 여당의 비대위원들 주르르 몰려가서 합동조문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잡는 거죠. 언론에서 또 그걸 다 보도합니다. 물론 조문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 조문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행위는 다 정치적인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걸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들의 발빠른 조문정치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왜?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질 놈 책임지고 물러갈 사람 물러가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미뤘다고. 미뤄 정치하는 사람이 조문정치하니까. 이거 물타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 한마디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무진장에 끼는 모양이에요.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고.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와 예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자기 경호할 때는 500명, 700명의 경찰 인력이 붙는데 거기는 137명만 붙였습니까? 그리고 또 수사한다고, 미뤄 수사한다고 지금 국가 국수본에 470명의 경찰이 붙었습니다. 주체자가 없으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런 앞장서서 막고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부가 주체자가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대요. 한 서너 명 모이는 집회와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체도 없어도. 몇 명이 모였습니까?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모인다고 경찰에서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그 전날도 모였었습니다. 예년에도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주체사가 없어서 경찰 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누구도 죄송하다, 책임감 느낀다 이런 한마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추모할 때다. 국가 애도 기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딸 아들이 놀러 나갔던 아이들이 거기서 시신으로 나왔는데 애도만 하라고 말하고 있지 말라고요 그냥. 애도 하다 끝내라고요. 애도 하다 끝내라고요. 자기네들은 책임 없고요. 주체사 없으니까. 우리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공복들이. 조선일보가 드디어 칼을 들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마자 정쟁의 독으로 삼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참나 대단합니다. 조선일보. 민주당은 그 덕분에 얘기를 못한 건지요. 오늘 박찬대 의원 출연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최측이 따로 없는 행사는 통제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없어지는 겁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안전요원이 좀 배치됐으면. 폴리스라인만 걷다면. 통행로만 확보했다면. 차량 통행만 막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후진 국가가 됐습니다. 또 얘기 나옵니다. 언론에서도 또 어들어댑니다. 주최측이 없는 자율적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젊은이들, 상인들. 상인들이 왜 그걸 안 했느냐. 이태원의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술 먹고 놀다가 조심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책임을. 이러한 비슷한 간접적인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술을 뿌려서 더 미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젊은 남성들 대여섯 명이 미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이런 게 라디오, 언론, TV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포탈사이트에 등장합니다. 제목으로. 그리고 드디어 경찰이 움직입니다. 이태원 참사. 누가 밀었다. 경찰 사시가 한 게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국수본에서 470명이 달라붙어서 확인 안 됩니다. CCTV 동영상 50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고의로 밀어서 하고 놨다. 목격자 조사와 영상을 분석하고 합니다. 목격자, 부상자 4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경찰들.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참담해할 사람들이 이제는 470명이나 투입돼서 누가 밀어 했는지 그걸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좁은데 밀집 지역에서 어디 밀 결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밀 수도 없습니다. 밀려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해 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주체측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김의권 작가라고 한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프실 텐데요. 이 시 하나만 읽겠습니다. 김의권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태원 173의 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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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들었을 내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 생때 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너희들은 허망한 죽음으로 내면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서 이젠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참아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끝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러퍼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봤는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밀어밀어로 밀어적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언론이 다 동원될 겁니다 양비론으로 갈 겁니다 밀어가 맞느냐 아니면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킨 게 맞느냐 또 뭐 나와서 또 패널 두 사람 나와서 그거하고 또 옥신각히면 싸우겠죠 이번 주 토요일날 윤석열 퇴진 집회가 추모 집회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촛불 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나가서 이들을 추모하고 이들을 죽게 만든 이 국가를 우리는 응징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친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칸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만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